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안나와?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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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요즘 나오는 어린이 과자들을 먹어볼거에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과자가 정말 많아요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타요 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 비스켓이네요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있어요 이뻐라 비스켓이네요 비스켓이네요 와 겁나 맛있다 비스켓이네요 이렇게 자동차 그리는 그려져있어요 비스켓이네요 되게 맛있어요 이번에는 앞에 이렇게 지렁이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건 뭐지 고춧가루 바삭바삭 와 이거 맛이 특이하다 옛날 과자중에 비틀즈 있잖아요 비틀즈보다 더 맛있어요 대왕 치토스맛 이번엔 뽀로로 귀엽지? 안녕 미안하다 얼굴을 좀 먹을게 너무 달아 맛있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음? 어우 달아 이거 너무 귀여워 왠지 오렌지 맛일 것 같아 안녕? 안녕 머리가 돌아갔어 동심을 깨고 있어 이 아 맛있다 달콤하고 새콤해요 맛있어 이거 이거는 핀과 제이크의 밀크 비스켓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화가 찰떡 한국의 핫도그 계란 이 미친 소세지 너무 맛있어 공룡 모양 젤리 공룡 모양 젤리 이렇게 띄어져요 띄어져요 얘는 좀 셔요 얘가 아까 단걸 먹은건가? 얘를 다시 먹어볼게요 어.. 이렇게 맛있나요 아ести 아까봐 와.. 으합 야찌랑 야찌랑 왜 안나와? 안나와 잠깐만 이렇게 버스가 쓰러졌어 엄청 커요 뽀로로 담백하구만 담백하구만 이게 약간 매콤한 맛 난 너무 매콤한 맛 썩은 그런 맛 너무 매콤하고 약간 매콤하고 너무 매콤하고 근데 나는 너무 매콤하고 너무 매콤하고 엄청 매콤하고 소스 이건 소리가 왜이래? 이건 제 소리 아니에요 얘 소리야 오늘 이렇게 어린이 과자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많은 과자를 한꺼번에 먹어보기 근데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